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이번에 봤던 2019년도 6월 고2 모의평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총평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고2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긴 했지만 등급이 거의 한 등급씩은 떨어졌을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고1 때나 혹은 고2 3월 때를 봤을 때 고2 3월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오답률이 50%가 이상인 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틀린 문제가 많아야 7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1문제가 절반 이상이 틀린 거야.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진 거지. 네 문제면 여러분들 1등급이 갈려요. 등급이 갈리지. 그래서 아마 등급이 하나씩 떨어졌을 거야. 그래서 등급 하나가 떨어진 거는 그렇게 막 엄청 좌절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싶어요. 이번에는 아마도 3등급에서 5등급 이유가 좀 많을 것 같아. 1, 2등급 맞던 친구들도 아마 2, 3등급으로 밀려났을 거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절대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절대적인 난이도가 확 올라가면 1등급이 없는 상황에 올 수 있어. 실제로 우리 작년에 고3 언니 오빠들이 본 시험 중에서 한 시험은 딱 4%만이 90점 이상을 맞았거든.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평이었다면 1등급 컷이 90이란 소리야. 1등급 컷이 90. 영어가. 그렇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. 그치? 굉장히 어려워. 4%만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거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고3 때 가면 더 힘들어질 텐데 지금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요. 막 스킬을 배우려고 하고 막 글을 보고 위아래 읽고 대충 어떻게 짜맞춰보자 하면 그거 다 방어하려고 출제자들이 생각하고 있거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너무 길들여지면 안 돼. 여러분들 정도를 가셔야 돼요. 정도. 그러면 이 정도를 가라는 건 뭐 하라는 소리냐면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를 딱 하나 받고 아 마음속에 묻고 가자 이게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파헤쳐야 돼. 모든 선생님들이 야 모의고사 받잖아 잊어버려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.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지. 공부해야 돼. 어떻게 공부하냐면 단어를 공부하셔야 되고요. 이 단어 아는 후에 정독을 하셔야 돼요. 꼭 다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봐야 돼. 단어를 듣기 단어도 외워야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. 왜냐하면 듣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 독해에 나오는 단어보다 더 기본적인 단어. 모르면 안 되는 단어야. 그러니까 듣기에서 기본 단어 외우고 우리 독해에서 어려웠던 단어 외우고 선생님이 추천하기로는 우리 이렇게 별표치고 밑에 나오는 추가로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. 어렵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단어. 그 단어도 어차피 고3 때 나오거든. 외워야 돼. 그렇게 해서 단어를 3단계로 외우고 난 뒤에 해석을 쭉 해보면서 해석 안 되는 부분 형광펜 쳐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봐. 물어봐가지고 선생님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. 이거 좀 이상해요? 이렇게 듣니?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돼요. 그 정도까지를 해야 여러분들이 다음 때 또 들쭉날쭉하지 않지. 여러분들 우리 성적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. 고3 때 팍 떨어질 수 있어. 고3 6월 이후에 있잖아.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니? 고3 생활을. 6월 때 진짜 어려워. 시험이. 대부분 그래. 그럼 6월 모의고사 때부터 11월 수능까지 되게 흐지부지 지내게 돼. 왜? 자책감이 들거든. 아 난 왜 공부를 해도 안 될까?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. 그러지 않도록 우리 탄탄한 자기 실력을 갖춰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단 우리 모의고사를 파헤쳤으면 좋겠어. 이게 다행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변형 강의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 3일 정도만 사용해가지고 단어 외우고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지금 시험 기간인 거 알지만 선생님이 꼭 당부를 하고 싶어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이 정도 난이도에 맞춰서 자꾸 자기 실력을 높여야 돼. 쉬웠던 걸 보면서 자기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. 아시겠죠?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험 때는 진짜 웃으면서 아 너무 많이 올랐어. 너무 뿌듯해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되셨나요?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음 캐스트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